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박싱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식빵, 제가 잘 먹고 있는 건데 다 떨어져서 구매했고요 이거는 브리치즈, 성시경님의 브리치즈 파스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사봤어요 이거는 볼보 만들어 보려고 구매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 먹고 있는 풀무원 요리 육수, 요리 육수 한우 사골 맛도 맛있고 그냥 멸치 육수였나?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바질, 오랜만에 또 연어가 땡겨서 연어국수로 낸 거 사봤고 디벨라 통밀파스타 요것도 다 떨어져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핫도그 계속 먹고 싶었는데 요 하림에서 닭가슴살 핫도그 나왔길래 요거 사봤어요 이게 오곡으로 만든 피라고 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언박싱 끝 오늘은 차돌박이 두부 샐러드 만들 거예요 조각이면 돼요 도전을 꺼내서 썰기 썰기 고기는 구웠고, 안포세트에 잘 구워줍니다. 적당한 채소게가 있습니다. 고기를 잘라주세요. 고기는 다 구웠습니다. 오늘 양념은 이걸로 먹을 건데 이거 제가 어제 부침개 먹으려고 만든 감장 양념인데 이게 차돌박이 샐러드에도 먹으면 맛있거든요 자막으로 이 양념장 만드는 비유를 써놓을게요 이거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 간장을 다 먹지 않고 여기 있는 양파랑 대파 건더기만 건져서 먹을 거라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고구마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이거 먹고 고구마는 이따가 커피 마시면서 약간 후식으로 배고파질 때쯤 먹으려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청양고추 하나 청양고추 하나 청양고추 tussen 청양고추 비비수 맛 care 마지막 days 바다 쫄깃 담고 gratuit 제가 Afghan 여러분 지금은 2시 38분이고요. 호두네 집에서 바프리랑 마루랑 호두랑 만나기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요. 맛있어? 너는 왜 숨어서 먹어? 맛있어. 고마워 봄 볶아 볶아서 넓은 볶아서 파 콩나무쮸 계란대 냉동실 양파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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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면에 치즈가 다 들러붙고 이러면 완성이에요 생각보다 오래 저어줘야 돼요 치즈가 막 엄청 빨리 녹진 않습니다 그리고 양념장 양념장 너무 맛있다 오늘 브리치즈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맛이구나 양파 넣어야 되고 다진 마늘도 꼭 넣는게 맛있는거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저녁 운동하러 갈 거예요. 지금 시간이 8시 52분이고 1시간 정도 운동하고 올 거예요. 1시간 정도 맛있고 깊은 물에 끓여", 외계장, 간장, 생강도, 소금, 파스타를 반으로 올려줬어요. 고추장.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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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미용실을 가야 돼가지고 이걸 15분 안에 먹고 나가야 돼요. 바로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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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설탕 다진마늘 고추 생크림 생크림 파 고춧가루 생크림 고추 생크림 고추 고춧가루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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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s 잘 익었네요 후추 직장을 씹고 계란 아리야맛 오 처찹이 오도독 양념 병원 오늘은 언니네 집에서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언니가 사주는 거를 찍어야지. 언니가 사주는 거예요. 언니가 사주는 거를 먹으러 왔어요. 언니가 사주는 거를 먹으러 왔어요. 언니가 사주는 거를 먹으러 왔어요. 사이클 끝. 사이클 끝. 사이클 끝. 사이버섯 쪽. Next, commentider Teof 양념장 전염도 얇게 고춧가루 설탕 설탕 이렇게 데워주는 느낌으로 바삭하고 고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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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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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에 마켓클리에서 사먹었던 문어 샐러드 생각나서 그때의 기억으로 만들어본건데 맛있어요. 재료도 간단하고 많이 만든 judgement 제가 안쪽에 남겨내야 하자 고춧가루 팩 소금 유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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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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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고구마 분리 고구마 간장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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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계란 계란 설탕 오늘은 코스트코를 다녀올거예요. 야 나는 내가 10원 차이의 이놈으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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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금은 1시 반이고요. 오늘은 코스트코를 다녀올 거예요. 코스트코 가서 좀 제품 많이 사고 이러면 제품 추천 영상을 또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어서 지금 언니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까 배불러서 이거 남겨놨었었거든요. 언니네 집에서 언니 씻고 준비하는 거 좀 기다릴 동안 요거 가서 먹으려고요. 가자. 소동으로는 못 받았어. 진짜. 다시 주말해. 여러분 저 방금 코스트코 다녀와서 요거 부채살 스테이크 사왔어요. 나머지 이제 소분해놓고 요거는 바로 구워 먹으려고요. 요거는 올게는... 요거는... 모카를 볶아 써서 잘 섞는게 그냥 빨간 건축 김가루 쌈장 오븐 토핑 고기 AD 기름 양파 대파 기름 양파 고추 용기를 두번째 양파 양파 닭가슴살을 꺼낸, 간장, 계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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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쌈 남은 거 있어서 가져왔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